세종시 전월산 국민여가 캠핑장이 다음 달 16일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.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진입도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수를 위해 이 기간 동안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주요 보수 내용은 데크사이트와 편의시설 바닥 타일 보수, 모래 놀이터 조성 등입니다. 한편 지난 2019년 개장한 이 캠핑장은 오토캠핑존 14면과 이지캠핑존 8면을 갖추고 있습니다.